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또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들이 자녀들을 특채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받아들인 그런 끈들이 계속해서 있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다 보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선거 때만 좀 바쁘고 또 조사건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또 당당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지방공무원 같은 걸로 일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거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아이들을 특채로 받아들이고 결체도 자기 자녀들에 대한 결체도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한 어쨌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그런 불법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입만 열면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종류의 감사나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이런 참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나라가 두 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국민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지도자를 결정해주는 선관위의 나라가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자꾸 이제 나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 사례가 동아일보가 도표로 잘 정리해 내보냈네요. 송봉습 사무차장의 딸 2018년 사무차장이라는 것은 사무총장 다음에 차관급일 겁니다 대구를 김세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속구리 투표로 물러난 김세한 전 사무총장의 아들 2020년 신우용 제주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2021년 윤모 전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딸 2021년 김모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과장 딸 2021년 박찬진 사무총장 딸 2022년 지금 밝혀진 게 이 정도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특혜 채용 사례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아마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위원 아마 경상북도 청도에 지역구를 두신 분이고 경찰 출신일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정부 질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반성을 촉구한 성찰을 촉구한 거의 유일한 아마 국회의원이 여기에 이만희 국회의원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수계표로 바꾸자 하고 그렇게 했던 현재 요직을 맡고 있는 박대출 진주시의 선거구를 두고 있는 그분이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냈고 그러니까 이만희 국회의원일 면식은 없지만 제가 이제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정부 국회 질의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한 걸 보고 저분은 그래도 참 용기가 있구나 물론 뭐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을 안 했죠 이제 이만희 국회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이 양반이 박찬진 씨입니다 파리학번이고 1963년생 광주광역시 북구 출신입니다 선관위 요직을 두루 거쳤고 행정고시를 하지 않고 아주 젊은 나이에 장관급으로 성진한 2022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 6월 1일인가 지방선거를 잘 치렀다 그렇게 해서 장관으로 성진한 사람이 박찬진 씨일 겁니다 박찬진 씨 휘하에서 2022년도 지방선거하고 이번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두 선거 모두 사전투표 조작이 아주 심했습니다 박찬진 씨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인 거죠 파리학번입니다 아마 박찬진 씨는 지금 이만희 씨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속으로 내가 들어가 안 가봤은 이제 뭐 잘 알 수 없지만 야 이만희 의원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당신들 권력을 만들어주는 거 이만희 위원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당신들 권력 만들어주는 거 우리는 대통령 권력도 만들고 국회의원 권력도 만들고 시도지사 권력도 만들고 뭐 그런 거 당신 다 알잖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어쨌든 2022년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첫 번째 공직선거였던 지방선거와 이번에 4월 5일 날 울산 광역시 민주노총 후보가 교육감 후보에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에 당선되게 만들어준 주역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입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이 2건이 늘어서 6건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불법을 저질렀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받을 수가 없고 감사원 수사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마무리 짓겠다 아니 이번에 특혜 자녀 채용에 박찬진 사무총장하고 송모 사무차장이 다 연료가 됐는데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좀 세게 밀어붙여 가지고 검찰 수사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거 여러분 좀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과 의심이 들게 되면 그건 중대 범죄지 않습니까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범죄 혐의자 가운데 두 사람이 다 고위직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연료가 됐는데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밝혀졌네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게 되면 지난 2021년 9월 당시 1급인 세종선거관리위원회 1급이니까 상당히 고위직이죠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윤모 씨의 자녀가 경북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 8급 경력직에 채용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정실주의 혹은 연고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기울게 되면 연고주의하고 정실주의가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백이 있는 그런 자녀들도 기업들의 채용도 잘 되고 이렇게 뭡니까 일반 공문하다가 아버지가 있어 보니까 좋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공문하는 것만큼 망구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특별채용시키지 않습니까 노조관부들은 자기 자녀를 또 밑에다가 여러분들 또 특별채용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6건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검찰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검찰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여러분 이래가 되겠습니까 참 어렵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찾았는데 자녀 특혜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처럼 활동하는 서울시 노원구 노원병에 2020년 4.15 총선의 이름들 출마했던 이준석 지역구의 역대 선거 분석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100장당 25장을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실시됐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에서는 100장당 15장을 빼앗았고 노원구청장은 100장당 10장을 빼앗았고 서울시 교육감 선정은 100장당 50장을 빼앗았습니다 여기 조작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득표수를 빼앗은 거 빼앗았다 이렇게 하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득표수 감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여러분들 그냥 그거 하기보다는 득표수 조작규모 이렇게 하기보다는 득표수 증감 이렇게 표시를 해 준 겁니다 여기서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6만 9천 뺀 6장 가운데 25%인 만 8,307장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빼앗긴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4,119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25%를 빼앗겼죠 두 개를 합친 거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거 심상정 후보를 빼앗긴 거가 1만 8,307표죠 2020년도 4.15 총선에 이준석은 35%를 빼앗겼네 100장당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를 빼앗겼네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두 번 실시된 공직선거에 다 손을 댄 겁니다 이건 누구 희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1963년생 광주광역시 북구 출신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 박찬진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2022년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다 지휘했지 않습니까 다 손을 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는 뭐 세 군데만 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온전하기가 힘듭니다 선거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빤히 있게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노려보는 걸 보면서 박찬진 씨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우리가 너희들 권력을 만들어 주잖아 어이 우리가 너희들 권력 만들어 주잖아 어이 우리가 너희들 권력 만들어 주잖아 까불지 마 이렇게 저는 육성은 안 들리지만 마음으로 들리네요 자녀 특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 되는데 문제입니다 어느 선에서 저도 이제 접으려고 하지만 나라가 참 이문열 선생이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한 거죠 이 방송을 맡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병호가 평생 동안 함께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 온 그런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전혀 아닌 겁니다 야바익군하고 사기꾼하고 사기꾼하고 조작질하고 사기질이 일상화가 돼서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강물이 넘치면 재방을 쌌는데 재방을 쌓을 생각도 안 하는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화가 어마어마한 화가 있겠죠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란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시리즈물을 계속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이 큰 문제를 우리가 고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 이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자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 해보 시리즈를 널리 확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국민들하고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 사이에는 일종의 묵시적인 또 명시적인 약조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에 따라서 밥값을 제대로 자기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게 공직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국민들이 목말라하고 국민들이 가슴 답답하여 하는 일 같으면 대통령이든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감사원장이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요구인 거죠 세상 만사가 모두 다 주고받는 관계지 않습니까 세금 여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금은 또박또박 여름 받아서 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여러분들 가슴 답답해하는 부분에 일체 손을 안 대겠다면 그거는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이니까 그야말로 물러나야 될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선관위의 자녀특채 문제가 크게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참 이걸 보고 얼마나 답답해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이야 아마 이런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야 이거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악해지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선관위를 두고 말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화순 계시는가 금순 계시는가 달나라 계시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선관위의 그런 고위직들의 자녀특별채용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발각이 되니까 발각이 되는 거죠 동아일보가 사슬에서 정면으로 다두었네요 선거관리위원의 고위적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 특혜 여부 수사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고위 간 자녀들이 선거관리위원의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승 사무차장을 비롯해서 김세한 전 사무총장과 제주선거관리위원의 신우용 상임위원 등 4명의 자녀가 선관이 경력주로 채용된 것이 이어서 최종선관이 경남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은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머물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전환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냥 지금 이게 상태만 딱 보더라도 선관위가 굉장히 고인 조직이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이구나 그리고 아마 이 안에는 확인 행보는 없지만 계보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문의 사무차장은 누가 되고 다음에 사무총장은 누가 되고 상임위원은 누가 되고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일사불란한 조직처럼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 보시게 되면 이 박찬진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이만희 여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 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다 그러시네요 이렇게 저는 박찬진 사무총장이 아마 가슴에 물론 가슴에 청진기를 대더라도 알 수가 없으니까 들리는 건 없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권력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 최고로 높은 박찬진 사무총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 특혜 여부 수사해야 된다 동아일보 5월 24일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주장대로 선관이 내부조사에 맡겨야 된다 둘째 국민의힘 주장대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잘 모르겠다 법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검찰에 수사에 나서야 되는 거죠 헌법기관이고 아니면 무슨 슈퍼 헌법기관이 관계없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검찰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을 보니까 선관위 고위직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 특혜 여부 수사해야 된다 첫째 선관위 주장대로 선관위 내부조사에 맡겨야 된다 1% 국민의힘 주장대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98% 잘 모르겠다 1%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전혀 이거를 그럼 이 책임이 누가 있냐 국정의 최고 여러분들 통솔자가 지금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입도 아프고 하니까 언제까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처럼 그동안 활동해 왔던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해운대가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죠 지역구의 역대 선거 결과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2020년 4.15 총선에는 100장당 32장을 옮겼네요 하태경 의원이 사전투표에서 2만 5,669표를 받았는데 32%인 8,214표를 빼앗겨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이동됐네요 그게 8,214표의 2배니까 1만 6,428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선거 대통령 선거, 부산시장 선거 해운대 구청장 선거, 부산교육감 선거도 다 득표수 정감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문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는 것이 선거 공정성에서는 역시 문 대통령하고 차이를 많이 둘 거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는 아마 부산광역시 산하에 어떤 선거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낱만에 치료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냥 뭐 입을 다물고 살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이런 걸 보고 그냥 입을 다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약점인 거죠 입을 다물면 다른 사람처럼 무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정의, 이런 불법, 이런 거대한 악을 보고 그냥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 수 있냐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선거를 이런 식으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본인들이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들이 발표한 득표수를 분석해가 찾아낸 규칙이니까 표를 이동시킨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뭐 하태경 씨도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지만 뭐 이런 거 다 입 다물잖아요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이문열 선생 말씀처럼 참 이문열 선생이 아는 대한민국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급속하게 변질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젊은 날 알던 그런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깨우치는 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백배, 천배, 만배 비용 천 곳으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이 자각하고 이거를 수선해야 되는데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갈급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이준석이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준석은 35%네 참 기가 찬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참 공직선거에 대한 이런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2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직선거마다 다 해부를 해가지고 정리정돈한 책이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5월 31일 오후 도둑놈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이 나올 텐데 여러분께서 참 많이 좀 구매 좀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투표는 국민들이 하고 선거 결과는 뭐죠 몇몇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맛집만 찾지 말고 영화관만 찾지 말고 재미나는 것만 찾지 말고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를 생각도 안 하고 다들 사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그런 거죠 모르면 약인데 그거가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다 이제 생활하기가 참 빡빡하니까 먹고 살기가 참 빡빡하니까 다 이 생업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이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간을 쏟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적으로 다수가 아니더라도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국가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아마 독일인 나치가 권력을 장악해서 그렇게 국가를 완전히 파멸 단계로 몰고 간 것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적당히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 다음에 1군의 아주 소수의 정예화된 그런 행동대원들이 국가를 완전히 전체주의로 그냥 몰고 갔겠죠 다수는 그냥 따라가기 바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한참 되고 있는 것이 선거관리비원의 고위직 특채입니다 이게 이제 참 보면은 끼리끼리 해먹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이제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정말 조용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질돼 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변질된 것이 단순히 변질에 그치지 않고 보통 시민들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 오늘 동아일보를 보다 보니까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송 사무차장 임화입니다 선관위 사무차장 딸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면접위원 3명에게 만점 특혜 채용 의혹 이게 한 가지 사건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다 뽑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주 극심한 그런 국가가 남미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정실주의 혹은 연고주의다 그렇게 부르죠 러시아가 여러분들 평등을 기치로 프로리에트라의 혁명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막상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해먹었잖아요 새로운 계급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권력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관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정부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이런 필연적으로 뭐가 디디를 따르게 되는가 하니까 정실주의가 승행하게 되고 연고주의가 승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요즘에 문제가 되는 노동조합의 그런 자녀특혜 채용도 마찬가지인거든 그 자녀특혜를 채용하게 되면 일반 여러분들 보통 평범한 서민 자녀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능력주의가 크게 발휘되던 것이 대학입시였지 않습니까 과거 여러분들 조국 전 장관 여러분들 자녀들 사례를 본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다 그렇게 뭐죠 만들어 가지고 자녀를 특히 입학시키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겁니다 대학 대한민국의 능력주의가 크게 파괴되고 훼손된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대학입시죠 그러면 제 판단에는 의학전문대학원 그다음에 법률전문대학원 로스쿨 이런데도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연고주의가 있을 거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새끼를 챙기지만 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남미 국가처럼 연고주의하고 정실주의가 여러분들 크게 성행하는 나라로 그렇게 역행 후퇴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언론 지상에 이 그리스가 연금계획이나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우파 성향의 그런 정치권력이 권력을 선거에서 승리했다 정신 차린 그리스 국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980년대 그리스 역사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정당 이름 집권했을 때 그 파판드로라는 총리죠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그 양반이 된 다음에도 여러분들 뭘 가장 많이 했습니까 공무원은 엄청나게 뽑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뽑을 때도 그게 뭐 시험을 치른 게 아니고 연고주의를 다 뽑은 겁니다 줄대여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길인 거죠 크게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고용쇄습방지법 입법 추진한다 이것도 아마 노동조합 간부들에 의한 특히 여러분들 자녀채용을 막기 위한 걸 겁니다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선관위 전직 현직 사무총장 자녀채용 셀프 성인 선거관리원의 간부 자녀채용 두 건 늘어 여섯 건 여당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선거관리원의 자녀특혜 채용 논란에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위법 없다 검찰 죄책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 이제 여러분들 정치권력에 줄을 대가지고 해먹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저는 뭐 좌파 우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좌파 여러분들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죠 예산에 빨대를 대고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냥 빨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야 뭐 골로 가든 간에 그거는 다음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조선이 망했을 겁니다 뭐 지금처럼 전쟁 터지면 서민 자녀들을 총 들고 나가서 잘 싸우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sns를 통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공유될 수 있는 시대에 1950년대처럼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뭡니까 직접 지원한다 나는 뭐 모르겠습니다 말로야 정치인들 그렇게 하겠죠 실시간으로 자국에 여러분들 군인들이 죽고 죽고 이런 걸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저렇게 싸우니까 먼저 토탄도 주고 비행기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 국민을 결속하려면 최소한 나라가 공정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들 싸울 거 아닙니까 이시조선이 그게 나라였습니까 위에 있는 왕족들은 다 호화생활 하고 저희끼리 다 해먹고 밑에 국민들은 뭐 한 40% 정도를 노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죽을 트는데 외침을 했다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섰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공정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돼 나라가 어려울 때 총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 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위기시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고 내가 목숨을 던질 정도로 국가가 고개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공유 해야지 있는 놈들끼리 다 해먹는 것이 국가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누가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싸우고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것끼리 다 해먹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라도 수사 한 번 안 붙는 나라인데 누가 누굴 위해서 총을 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말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상 어려울 때를 대비했으라도 우리가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한 나라가 그래야 국민들을 귀합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겁니다 저것끼리 똘똘 뭉쳐가 해먹는다 그러면 뭡니까 왜 내가 내 목숨을 던지고 시간을 던지냐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분이 아마 선관위 사무차장인 왕이죠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네 다들 참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 참새 시각이니까 눈앞에 이익만 크니까 자기 새끼나 생기고 이런 게 밝혀져서 이분 윤석열 정부가 고용쇄습방지법 입법을 주재하는 왕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노동조합의 그런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여러분들 채용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실주의잖아요 크로니즘이라고 하죠 이 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과는 참 거리가 먼 나라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깨진 겁니다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대학원 이제 채용까지 공무원 여러분들 뭐 경력채용에 대한 공무원 채용에까지 여러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정실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일단 옳은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급속하게 와해되거나 힘이 쇄약해지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그 쉽고 좋은 나라가 되는 길이 그렇게 여러분들 쉽고 또 뭐 간단한데 다들 이렇게 나라를 허물어뜨리는데 다 이렇게 힘을 다하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언제 날 수 있을지 참 기가 찬 거죠 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양반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특별채용을 해 준 거 아닙니까 해직교사를 조희연 씨 검찰이 1심에서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황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한 거지 않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사전투표에 손을 참 많이 댔죠 이게 종로 사례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 종로구 사전투표 현황입니다 조전혁 씨가 받았던 종로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사 4868표였습니다 이 가운데 60%를 빼앗았습니다 60%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100장당 60장을 빼앗아 가지고 조희연 씨한테 전산적으로 이동을 시켜준 겁니다 2,921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걸 고스란히 조희연 함께 이동시켜준 겁니다 총 득표수 증감은 2,921 곱하기 2표가 된 거죠 100장당 여러분들 60장을 가져간 겁니다 조전혁 씨한테 그리고 그다음에 우파교육과목으로 단일화가 안 됐던 박선영 씨나 조영달 씨한테는 일체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변명을 알 수 없습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정확하게 득표수가 이동된 점검을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딱 차이값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희연은 플러스 8.1% 조전혁은 마이너스 7.9% 그다음에 이거를 득표수 증감 작업이 다 없도록 제거를 하고 나면 정상적인 값에서는 오차범위는 조희연 마이너스 1.3% 조전혁은 플러스 1.4% 정상이니까 크기가 크게 줄어들어서 오차범위 0에서 3% 정도 나오는 그럼 똑같은 일이 어디죠 이준석이 여름 지역구를 뜨고 있는 노원구에서 서울시 교육감 노원구가 또 교육렬이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를 보시게 되면 노원구에서 또 50%를 훔쳤거든요 100장당 50장을 빼앗아 가지고 조희연 함께 준 겁니다 조전혁이 노원구에서 15,132표의 사전 득표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50% 절반인 7,566표를 빼앗아 가지고 조희연 함께 넘긴 거죠 그러면 총 득표수 증감은 7,566표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이게 누가 진두지휘한 선거입니까 박찬진이 진두지휘한 선거잖아요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는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2022년도 박찬진 현재 사무총장의 선거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선거안이 밝혀된 자료의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표를 이동시키니까 조희연은 플러스 6.5% 조전혁은 마이너스 4.8%가 나오잖아요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차익값 나오는 거죠 사전투표로 그냥 올리고 내리고 했으니까 그걸 수정하고 나으니까 다 오차범위인 조희연은 마이너스 1.5% 조전혁은 플러스 3.2% 약간 오차범위를 벗어나네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월이 오르면 밝혀질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참 뭐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상위권에 속하는데 이번에 뭐 G7에다 G8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했지만 참 사회가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너무나 이렇게 부패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문열 선생 말씀처럼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공병호란 사람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런 큰 악이 행해져서도 이런 악이 반복적으로 일부 번째 이런 행해져서도 다 침묵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럼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입니까 짐승사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었으면 뭐 노예제 같은 걸 폐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형제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제를 폐지한 것은 그 제도를 존속시키는 한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도덕조나 윤리적으로 물러내져서 국가가 망하겠다 생각했습니까 엄청나게 경제적 이득을 포기한 대가로 거대한 악인 노예제를 없애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무너진데도 이걸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걸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간에 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뭐 듣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다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잘 맞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주제에서 잠시 다뤘던 것처럼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덕놈들의 시리즈가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고 특히 이제 5월 30일 날 2022년 또 지방선거 박찬진 사무총장이 지휘했던 지방선거를 해부한 책이 다섯 번째 책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김남국 호임 사건이 이제 입법 로비로 이렇게 비화가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참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김남국 씨가 한 130만 개 이상을 갖고 있었던 코인 위믹스를 만든 발행사 위메이드는 또 한국게임학회 회장이자 중앙대학교 교수로 있는 위정현 교수를 또 이렇게 고소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입 좀 다물어 뭐 이런 거죠 그 위정현 교수는 한국게임학회 회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인이고 위메이드란 회사는 아주 큰 그런 게임회사 지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그 힘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참 내가 볼 때는 한국 사회가 참 무진장 우선 사회가 됐는데 위정현 교수와 함께 힘을 많이 우리가 좀 더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학회 회장이 아니 김남국의 코인 그 뭐 딴 거 있습니까 그 도박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기 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위정현 중앙대학 교수도 상당히 깡이 있는 분 같습니다 내가 왜 입다 뭐냐 너희들이 돈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내를 그렇게 금박하는데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오늘 뉴데일리 신문에서 상시하게 다루는데요 위정현 게임학회장 김남국 코인은 그냥 도박이고 사기입니다 P2E 돈 버는 게임을 응호하는 이재명 씨에게 게임 특보 단장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2021년 22년 이재명 대선 캠프 게임 메타버스 특보 단장으로 활동했던 위정현 교수는 당시 특보단 내에서 P2E 게임을 수용했다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행성이 강한 바다 이야기의 재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전문가들이 착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돈 버는 게임 P2E를 공화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김남국이 설득을 했을 것 같고 뭐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죽이 맞았으니까 이재명 후보 입에서 P2E 활성화 이야기가 나온 거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방송에서 전해진 부분도 있지만 위정현 교수의 좀 진일보한 그런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한번 발췌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코인 별거 없습니다 도박이고 사기입니다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완전 도박판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그냥 이 사회가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면 권력하고 줄을 댄 사람들이 서민들을 갈취 약탈하는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P2E를 여러분들 제도화해가지고 수많은 여러분들 학생부터 일반인들이 제2의 바다 이야기로 갈취를 당했겠죠 불쌍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게 너무나 여러분들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위 정연 학회장은 영화 타짜하고 똑같습니다 원하는 순간 좋은 편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편은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타짜들의 세계가 바로 현재의 코인 시장이고 그 코인 시장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장이 돈 버는 게임인 P2E 세계입니다 이미 발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사전에 상당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떼부자가 되지만 그 떼부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후발자인 서민들을 갈취하는 겁니다 처음에 짜고 코인을 발행해서 저렴한 가격에 산 뒤에 상장한 이후에 가격이 폭동하면 팔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도박판과 다름없습니다 거짓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김남국이가 130개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합법화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가격 띄우고 왕창 판 다음에 수백억 청개가 튀고 그다음에 뒤에 여러분들 상투를 잡은 서민들은 완전히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거라고 위정연 게임업계를 어느 누가 잘 아는 게임학계 회장이 이야기하셨습니까? 참여자들 주요한 플레이들에게는 고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면서 가장 안전합니다 증거도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김남국이 하려고 했던 것이고 김남국이 뭐 그냥 했겠습니까? 100만 개 이상이 뭐 어디 생겼겠습니까? 입법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관련 업계나 업체들한테 엄청 불편해가지고 지금 고소상태지 않습니까? 당시에 10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게임특보단에서 돈 버는 게임 p2e 게임을 전면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입장을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p2e 검지는 쇄극 정책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 손을 쓴 거냐? 김남국이 손을 썼다는 거죠 특히 위정연 학회장은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김남국 코인게이트를 살펴본 결과 김남국에게 놀아놨다는 평가를 내렸다 돈 버는 게임인 p2e 게임을 운영하는 위메이더 위메이더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 그 위믹스를 최대한 60억 지나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김남국이라는 점에서 김남국이 업계의 로비 대상이 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위정연 교수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심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위정연 교수가 그래도 의심이 있는 거죠 정의감 있고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에서 자기 직업 세계에서 뭔가 윤리의식이 있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돼서 안 되겠다 그런데 이 로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위정연 학회장은 p2e 업계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하트겐 국민의힘 의원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대선이 끝나자 여야는 물론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게임법 규제를 풀라고 요구하더라 p2e 업계의 국회 로비 소문은 게임업계와 학교에서 받아 있는데 계속 궁금하게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소문은 이번 김남국 코인 게이터를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좌관이나 친인적들이 수상하다 예전처럼 사과 박사를 끝내준 로비가 아니라 ubs만 끝내주면 끝난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원들이 코인 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김남국을 포함해서 여타 의원들 그리고 특히 보좌관들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위정연 교수가 강력하게 천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가 행해져야 된다 위정연 학회장은 바다 이야기와 상품권 현금 구조 는 돈 버는 게임 p2e와 위믹스 현금이란 구조와 똑같습니다 돈을 벌기 의 청소년들 사이에 빵 셔틀이나 우유 셔틀에 이어 게임 셔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행성 조장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민들을 갈치하는 겁니다 약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과거 바다 이야기가 승인들을 도박에 빠뜨렸다 하면 p2e 게임은 청소년들까지 도박 의 세계로 끌어들일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를 중독시켜 가져 돈을 갈치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아몬드컨퍼니시 유인 정주영 씨가 글을 올렸네요 그 글을 이름들 사업가 업자 측면 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 가 사업할 때 경계해야 될 미덕 은 본질적인 가치정진과 무관한 방법으로 주머니가 가벼운 이들을 자극 해서 푼돈을 긁어 모으는 일이다 서민들을 갈치하는 거죠 내가 2017년에 생각한 p2e 돈 버는 게임은 소비자 가 들이는 시간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이었다 돈이 많든 적든 덜인 시간과 실력에 비례한 자본주의 문제 쯤을 보완해주는 공정한 보상이었다 물론 그것조차 변호사 검토 몇 번 거치고 나니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만 구현은 다 해뒀다 물론 실제 빵 터지는 사업은 그런 개념의 착한 p2e가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고 확률과 뽑기로 가는 자극적인 돈 버는 게임이었다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안하나 사업 아이템으로 할 게 있고 해서 안 되는 게 있었다 모모했던 p2e 입법을 이용하려는 자의 반대편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막아준 어른이 있어 다행이다 판을 벌린 위너는 수 좋은 부자가 되고 위험을 알면서도 뛰어들어 그중 타이밍을 못 맞춘 루즈는 빚을 지고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는 배틀필드 같은 세상을 반대한다 지식과 과학은 그런데 사용돼서 안 된다 허용한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나라가 빚이 많으니 도박사업을 했으라도 외화를 벌어오면 좋으니 외국인 대상으로 하세요 라고 하든가 중국이 그런 스타일 을 갖고 있더구먼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회장이 여러분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위매대사 에가 위정인 학회장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법 로비 의혹 제기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사태를 보면 김남국이 어떻게 100만 개 이상 정도의 위믹스코인 을 갖게 되느냐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 입법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그거를 제기했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고소하고 참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뭐 좀 제대로 봅시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보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보한 시리즈입니다 이 책을 좀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건이 5월 30일날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입니다 그 책도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은 이제 공정과 상식과 정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를 대통령이 이제 특수통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다른 어떤 대통령들 보다 그것을 말끔하게 깔끔하게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재명 씨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 그리고 김남국의 코인 관련된 사건들 또 얼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같은 그런 돈을 날리게 만든 여덟 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가 대폭락 사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 의심을 하는 거죠 저거는 어떻게 대주주들은 저렇게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저렇게 팔아서 수억도 아니고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뭐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을까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머리가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보다도 저 양반들이 뭔가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많을 겁니다 그동안 공병호 tv에서는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루 전에 폭락 직전 대량 매도 대주주들 5월 20일 조선 대주주들의 기막힌 타이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만 2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사용하고 우연의 일치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2% 이상하다 이야기죠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려 97%가 나왔거든요 이 주가 대폭락 사건이 바로 이제 나타났던 그 시점 2주 전에 폭락 직전 매도 김익래 다우큐 매장 사태 시세차익 600억 사회화는 발표 5월 4일자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1만 2천 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용 했고 96%가 관련이 있으니까 서둘러 사태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김 회장은 주가 폭력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3%입니다 물론 그 어떻게 관련됐는지는 검찰 수사가 나와봐 가야겠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문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와 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사건의 지비를 맹악히 가려서 공정한 그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검찰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은 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 씨가 그런 의사를 명확히 밝혔네요 물론 말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두고 봐 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사 출신 답게 불공정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리고 자리를 걸겠다 주가 조작 사건 전 적발을 사전에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장 교란 세력과 전쟁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광원장직을 걸고 소시에 테제네랄 정권 sg발 주가 조작 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척결하게 했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좀 안심되는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마친 다음에 기자들에게 금융당국과 검찰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고 제가 침하게 된 주된 배경도 불공정 거래 근절이었고 인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 바가 있다 저의 거치를 건다는 것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 중증 정책 사항으로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음정 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남부지검과 협조 체계를 통해서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원 조사인력 예산 확정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기회를 가지겠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엄하게 무려야 되고 그 책임을 묻는 대상자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기업주든 돈을 많이 가짓든 적혀가짓든 관계없이 엄정하게 공정하게 해결해달라는 거죠. 다만 이복현 원장은 김익래 전 다오킹 회장 등 일부 대주주가 주가 폭락을 미리 알고 팔아치운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 당국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가 완결되기 전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최근 남부지검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했고 주요 인물에 대한 엄정 수사 등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들을 지켜봐주시면 좋겠고 해당 건에 있어서 저희가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검축과 신속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목이 마른 것이 공정이지 않습니까. 좀 정의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정보를 가진 자들은 엄청난 이득을 획득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개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불공정 세력을 분명히 손을 보겠다. 이런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기대를 걸어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 사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이. 온 전신에 그냥 사기. 선거 사기 주가 사기 뭐 행량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법조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각보다는 그게 뭐 참 엄습한 곳이니까 딱할 때가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기 이전에 이제 광고를 하나 제가 드리면 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가 좀 많이 읽힐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주변에 많이 또 소개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구매해 주셔서 이 소위 선거 실태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보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